그러면 이 레벨에 E를 찍을까요? W를 찍을까요? 원래는 E를 찍는데 E에 갱을 가려면 W를 찍는게 맞나? 1일이 제 2상대로 겁나 힘들겠죠? 탑도 풀어줘야 되고 카르마야 드루와라 옛날에 용사 3위일체 이블린이 재밌었는데 모랑가고 용사의 3위일체 모랑 폭딜라 왔었는데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낮에 미 analys은 우리의 매력이 돌아왔습니다. 세 가지를 보시면 vad일이 제 일어나요? 저는 구도에 의해 손 어려워져요? 이 느낌은 어떻게 보면 손으로 인해완해 손을 조 worries 손으로 인해 집중이 손으로 인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펠코츠 귀엽다 이거 펠코츠 귀엽네 펠코츠 귀엽네 помог 펠코츠 귀엽네 펠코츠 귀엽네 대답해주고 싶었는데 꿈 깨서 지금 그거 또 안맞아? 아씨 이거 왜 안맞지? 어 얘 왜 얘를 때려 경험치가 왜 또 1레벨이냐 아 나이씨 아 나이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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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윤이 체력이 있었으면 좋았을땐 블루가 틀렸을라나? 이 쟈기야 이 쟈기야 이래 이 쟈기야 이 쟈기가 사과 쟈기야 내 앞 속에서 안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게 문젠데 6레벨 됐어 쟤 8 quais 5레벨 8 ROI 5레벨 마나 좀 채우고 대박 백코즈 잘하네 어 피운적 있어서 조금 아깝다 어? 이레린 먹었는데 아 레드를 그냥 뺏었네 이게 먹어요? 어? 히힛 무난한 승리네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우, 알리스타 흐흐흐 없어 턴에 밀었는데 미아타라고 하면 아니 되죠 학살 중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요 그림자가 손짓하는 곳 와드, 와드를 어디 깔아야 하지? 와드 깔는 곳 주문 깔아서 히힛 까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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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씽크가 왜 안 맞지? 아... 박치네... 씽크가 왜 안 맞을까요? 게임이 들어가면 씽크가 안 맞는다는 거죠? 시토미를 끄라고? 마이크는 맞는데 게임 소리가 뭐지? 원인이 뭘까요? 컴퓨터 성능 문제는 아니에요. 여기 컴퓨터 다 i7이고 목소리 씽크가 안 맞죠? 목소리 씽크가 맞는데 게임 씽크가 안 맞는데 원인이 뭘까요? 콜 때리네... 콜 때리네... 안 맞으면 다 안 맞아야 되는데... 콜 때리네... 콜 때리네... 콜 때리네... 콜 때리네... 콜 때리네... 콜 때리네... 나 방테미블리님...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몇 승이요? 유승인가? 유승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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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문제인지 좀 찾아봐야 되겠어 잠깐만 잠깐만 뭐가 문제인지 좀 찾아봐야 되겠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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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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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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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들어가고 왜 밀리지? 왜 밀릴까요? CPU 점유율 확인하는 단축키 뭐죠? 컨트롤 뭐지? CPU 점유율 확인하는 단축키 작업관리 알트 F4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이구나 지금 40%대 CPU 콜업용 이게 지금 다 싱크가 밀리기 때문에 이건 엑스플린 문제거든요? 모르겠네 이해가 안되네 OBS요? OBS는 쓸 줄 몰라가지고 근데 OBS보다 엑스플린이 더 좋다고 그러던데 여기까지는 싱크가 게임이 이제 들어가고 나서 respect 실패 싱크가 맞았다 안 맞았다 그러는데 마이크 싱크는 맞고 게임이 들어가면 게임 싱크만 안 맞는다 이건 뭘까요 해선하고 상관이 없죠 전체적으로 싱크가 밀리면 몰라도 게임에 들어갔을 때 게임 싱크만 어머나